내일 새벽까지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이 강한 비와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과 높은 물결이 방파지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는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거쳐 북동진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일본 큐슈 남단으로 상륙한 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도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진도 부근 사고 해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도 최고 3m까지 높게 이뤄 수색작업에 영향이 있겠습니다.